안녕하세요. 키사이트 대리점 제이스에서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오종호 부장입니다. 최근 디지털 신호가 고속화되고 칩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파워 인티그리트로 불리우는 전원 무결성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동작을 위한 전원 마진이 작아지면서 보다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것이죠. 본 세미나에서는 전원 무결성에 대한 이해와 그 측정과 분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키사이트에서는 최대 8개의 채널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최대 2.5GHz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EXR 시리즈 오실로스코프를 출시하였습니다. 전원 무결성 측정 방법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려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